다육으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오늘의 다육에서 온 다육들 언박싱 하는데요. 와 풍성합니다. 풍성한 언박싱.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쁜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야 세상에. 제가 언박싱 하기 전에 키픽장에서 제가 먼저 키우고 있던 애들을 앞만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러면 진짜 없나봐. 웬일이야 없어 없어. 자 오늘은 어떤 다육이 왔을까요? 자 잼스톤 보여드릴게요. 자 잼스톤 요거 삼두가 16,000원이야. 잼스톤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잼스톤을 요거를 삼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두였었나 했는데. 그 얘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두수가 작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뿌리를 내린다고 식재를 해놨는데. 그 녀석이 지금 다 정말 너무 딴딴하게 뿌리를 잘 내렸어요. 사박토에.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해. 겨울에 우리 관수하기가 조금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요 잼스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아마 거기다가. 근데 그 뿌리 내렸던 애들이 여기저기 지금 하나는 창이고 아니고 많이 하다보니까. 엄마 자리에도 가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보고 왔는데. 진짜 지금 뿌리 잘 내리고 있어요. 잼스톤 요거 16,000원. 삼두 잼스톤 16,0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왔는데. 아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분갈이도 하고. 요거 촬영하기 전에 또 요것도 제가 키우고 있는 걸 봤는데. 색감이 진짜 예뻐요. 좀 보여드려야 되나. 이거 가까이 있으니까 금방 가볼게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제가 우리 이모한테 보내겠다고 분갈이 한 것도 있거든요.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 화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 딱 마음에 들어.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요렇게 예뻐지다가. 그러다가 더더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변해요. 어메이징 하죠? 여기서 더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뻐서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달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서 요거 4천원 빠지 안 했습니다. 아 밀크로즈도 있어. 밀크로즈도 할걸.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렇게 예뻐지는 거 아니까. 그리고 요 맵이나. 요 요 진짜 미니마 미니마. 미니마 금은 여러분들. 아우 너무 예뻐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 처음에 샀을 때 진짜 몇 년 됐죠? 이것도. 정말 가격대가 세가지고. 얼굴 하나당 5만 얼마씩 했어서.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전엔 더 비쌌겠지. 요게 이제 제가 먼저 키우던 애. 먼저 키우던 요 미니마 금. 먼저 키우던 미니마 금은. 지금 요렇게 지금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미니마 금. 요것도 너무 예뻐요. 요거 완전 미니마 금. 요거. 예쁘죠? 이때도 요 때도 16,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삼두가 이렇게 풍성한 게 16,000원이었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조심스럽게 합식을 해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우 근데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운 요 미니마 금. 너무 예쁘지 않아? 요거 홍시분에 제가 그때 식제 했었는데.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미니마 금. 요렇게. 요것도 16,000원. 삼두 16,000원인데 요거랑 제가 합식을 해서 키워볼까? 아, 아니면 그냥 따로 그냥 키워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마 금. 그 다음에 파트리크가 파트리크가 제가 파트리크를 파트리크가 약간 제가 깍지가 생겨가지고 밖에다 놔뒀다가 제가 설에 맞춰가지고 얽혀 죽였어요. 그래서 파트리크를 다시 도전을 해봅니다. 4. 원래 삼두인데 요게 하나가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파트리크 요거 요거 골라갖고 왔어요. 파트리크 12,000원.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들 화면이 어두운가요? 자, 파트리크. 사두 12,000원. 파트리크도 부모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보라수연이 드디어 저도 키워요. 보라수연이 요거 8,000원입니다. 보라수연 너무 좋아요. 지금 수연이가 딱 예쁠 때 그냥 수연이도 예쁘고 수연금도 예쁘고 보라수연도 예쁘고. 지금 다 예쁠 때 다 예쁠 때. 아, 수연이가 분갈이 할 때 제가 수연금이랑 다 갖다 놓고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그냥 수연이가 없나 봐. 웬일이야. 그냥 수연이가 설마 없는 건 아니겠지?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서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르셜인데 요게 만원이에요. 이거 진짜 왕대박 초초특가 왕대박 가격. 마르셜 만원.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마르셜을 제가 보면은 계속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현아 언니는 옥상에 갔을 때 토분에 마르셜이 식재가 돼 있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 우리 쩡이 왔다. 너무 예뻐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 그때 그 예쁨을. 잠시만요. 우리 쩡이 데려와야 되겠다. 자, 우리 쩡이 나갔다가 뒷문으로 왔어. 뒷문으로 와가지고 문 잠겨있으니까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쨍알쨍알거리면서 앞으로 오라고 그래도 뒤에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써있어. 요거 마르셜 만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와, 멜리오다스 군색 너무 좋아요. 요즘에 다육이가 너무 예쁘니까 야, 이런 다육이 내가 키우기 잘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왔네. 자, 요거 멜리오다스는 14,000원. 어머, 쩡아. 너 얼굴에 여기 도끼비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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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옳지. 어머, 뛰었어. 됐어, 이제. 자, 요거는 매직 사바나는 만원입니다. 매직 사바나 약간 프릴감도 있고요. 아, 요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런 애들. 아니, 여기다가 하면 부러져. 자, 매직 사바나. 약간 매직 파이어하고 좀 매직 플라워. 매직 플라워. 파이어 플라워? 파이어 플라워였나 보다. 파이어 플라워하고 느낌이 되게 많이 비슷해요. 느낌이 많이 비슷한. 요 매직 사바나.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와, 완전 힐링되는 색감. 매직 사바나는 만원. 만원. 그리고. 아니, 아니, 아니. 앉아, 앉아. 쩡아, 앉아. 와, 어떡해. 쩡아, 앉아. 요거는 호박 스페셜. 호박 스페셜. 호박 스페셜은 요 녀석은 가격 만원이에요. 호박 스페셜은 여러분들 호박의 이게 진짜 스페셜 버전이냐 하냐. 그런지 아니면 그냥 호박 이름만 가져다가 한 건지 그거는 저희도 키워봐야 할 줄 알아요. 재배 농장 사장님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 어머, 어머. 어, 부실부실 떨어진다. 요거는 호박 스페셜 만원 쌍두 호박 스페셜 아니야, 여기다 저기다 한번 부러져, 쩡아. 쩡아, 부러져, 부러져. 그리고 안 보여드린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는 할까요? 너무 예쁘죠? 이게 핑크뿌한데 이렇게 새까만이 예뻐요. 진짜 예쁘죠? 이거 보면서 야, 요거는 약간 뭘 닮은 것 같냐면 어, 아, 이게 뭐 샴페인하고 그 다음에 블랙 주얼리 정도로 같이 이렇게 교배를 하면 요런 느낌 나오지 않을까? 손톱이 손톱이 이렇게 매력적일 수 없어. 요거 꼭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요, 요지 핑크뿌아 핑크뿌아 요거 24,000원 핑크뿌아는 24,000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쩡아, 너 말고 너 말고 쩡아 알았어, 너도 예뻐. 우리 쩡이도 예뻐. 핑크뿌아는 24,000원 보여드렸습니다. 다했나? 그리고 제가 분갈이 하면서 핑크뿌아하고 요거 지금 레드드래곤하고 좀 비교 좀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레드드래곤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진상이 따로 없네. 아우, 진짜 왕진상, 왕진상. 어? 야, 엄마 봐, 너. 왕진상. 아우, 진짜 뭘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따라다니는지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